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미래 선대위 대변인 김근태 의원입니다 온마이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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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근태 의원입니다 온마이크 시작하겠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대표는 언제까지 자신의 파렴치함을 재확인시킬 것입니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수직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대표 측은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징계를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추어 결국 서울대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자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조국대표는 최근 잔여 입시 비리와 관련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최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조국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상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때문에 조국대표의 행정소송 제기는 의원직 상실 이후 죄 취업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조국대표는 몇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다라고 말하지만 파명 결정 불복, 국회의원 선거 출마, 해임불복 행정소송 등 실제 행동은 반성과 거리가 멉니다 오죽하면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 라는 평가를 했겠습니까 조국대표는 공익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임 결정을 수용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조국대표의 파렴치함을 국민에게 재확인시키는 결과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 미래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오늘 박은정 배우자 정관예우 22억 수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관예우 떼돈의 실체가 22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는 다단계 4기 사건 회사 대표로부터 22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수입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관예우 22억 원의 실체는 조국 대표가 박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을 뻔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비상식적인 거액의 수입료를 모르지 않을 박 후보는 아마도 조국 대표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렸 것으로 추측됩니다 불과 9개월 전 조국 대표는 한 토크쇼에서 정관예우라는 용어는 잘못되었다 정관 범죄 정관 비리라는 용어가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조 대표와 박 후보가 정관 비리 22억 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어떻게 논의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거의 수입료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보여준 뻔뻔한 위선이었습니다 박 후보의 배우자가 불과 1년 전에 다단계 4기 사건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는 주부와 노인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부와 노인 등 서민으로 이루어진 회원 10만여 명의 사기를 쳐 재판을 받고 있는 회사의 편에 섰습니다 서민을 배신한 대가가 자그마치 22억 원이었던 겁니다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 22억 원이 고스란히 정관 범죄자의 주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조 대표는 박 후보자 가족의 정관 비리 22억 원과 서민 배신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을 배척하고 서민을 배신한 것이 조국 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까? 국민은 묻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4년 만에 어게인 조국 사태가 시작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기어코 다시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멈추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국민의 미래 대변인 이준우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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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 류재화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공약은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이기에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입니다. 40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도민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정치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몹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종민 새로운 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바로 이곳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분히 정략적인 몽리를 부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일을 구구절절 대내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애매모호한 형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여야 공동의 책임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수가 같은 정당 수속인 때도 있었지만 행정수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김종민 후보가 지금의 상황을 어느 한 정당의 책임으로 몰고 가고 뜬금없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인 몽리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진정성을 걸고 넘어지는 대목도 의아합니다. 재선한 지역구인 논산, 계룡, 금산을 떠나 세종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김종민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는데 세종갑에서 민주당 후보가 사라지자 이제는 다시 민주당의 정략적인 구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소수 정당의 후보가 직권 여당 대표의 무게실린 공식 발표를 두고 진정성 온운을 하는 것은 어쩐지 어색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개헌하겠다고 선포하든지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하라고 촉구한 것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개헌하지 않고도 법률 제정을 통해 얼마든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위헌 시비가 생긴다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정당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을 추진한다는 핵의 망측한 논리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국민의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로서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가로막힌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국가기관이 모두 세종시에 위치하게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령 위헌 시비가 발생해 2024년 버전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법학계에서는 관습 헌법론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데다가 설령 관습 헌법론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인식 자체가 2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또다시 위헌으로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 완전 이전을 발표하고 세종을 워싱턴 DC처럼 서울을 뉴욕과 같은 금융문화시티로 개발하겠다고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제로썸 게임으로 보지 않고 서울과 세종이 상생하는 플러스 게임으로 보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시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체된 대한민국과 세종시를 바꿀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말끝마다 심판론을 들먹이며 목리로만 일관하는 김종민 후보의 행태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종식시켜야 할 여의도 정치입니다. 김종민 후보님 제발 일 좀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서 상황부실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국민을 우섭게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안하무인 철면피 공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도대체 민주당이 공당의 공천인지 무슨 기준인지 도덕성 기준이 있기는 한 건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최근 500여 건의 변호사 수입 내역을 한 공천이 확정되자 500여 건 수입 내역을 공개한 늦장 신고한 인천 서골의 이용우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를 한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안컷 발언을 옹호한 인천 동구 미철구 의뢰 남영희 후보 냄비 논란의 서울 동작 의뢰 유삼령 후보 불임정당 발언의 광주 광산구 의뢰 민영배 후보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여성 비하 발언을 한 후보를 비롯해 천안함 망언 오적 갭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보들까지도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특히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를 변호한 광주 광산가배 박균택 후보 이재명 대표의 최척근인 정진상을 변호한 경기 부천병의 이근태 후보 그리고 서울 서대문갑의 김동아 후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김기표 경기 부천을 후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한 광주 서구월의 양분함 후보 등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척근들을 변호한 대장동 변호사들을 공천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사천이지 공당의 공천이라고는 볼 수 없는 국민을 우섭게 아는 철면피 공천의 끝판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측 기대가 격발된 게 아니냐고 한 인천 부평 의뢰 박선은 후보 경기에 실패하거나 침략당한 책임도 있다고 한 서울 동대문구 의뢰 장경태 후보 일본 의뢰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언론들의 집단적 담함이라고 한 충남 서산태안의 조한기 후보 천안함 폭진이라고 쓰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고 주장한 인천 부평갑의 노정면 후보 부하들을 다 죽이고 의의가 없다고 한 경기 화성병의 권칠성 후보 등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짓밟고 유족들의 상체 비수를 꽂으면서 온갖 음모론을 부추기고 북한의 책임을 부정하려 했던 천안함 망언 오적을 공천한 것은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며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이들을 공천한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강서 마곡 상가 갭투기 의혹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반부패 비서관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사퇴한 김기표 경기 부천을 후보 상가 5채를 보유한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충남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 배우자 재산이 50억 늘었는데 납세 실적은 불과 1,800만에 불과한 경기 용인갑의 이상식 후보 등 갭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보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민주당 공천이 단순한 검증에 부실한 부실 공천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오만하고 삐틀린 공천 기준의 결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안하무인 공천과 자질 미달 민주당 후보들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에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이번 4.10 총선에서 현명한 판단과 엄중한 심판이 꼭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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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굳은 날씨에도 저희 기자회견장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빌런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책에서 썼던 표지 그림이 바로 마리오네트입니다. 수많은 마리오네트가 이재명을 위해서 존재했었고 이 마리오네트 중에서도 몇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끊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많은 마리오네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마리오네트 이재명을 위한 마리오네트가 생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재혈을 고백해야지만 더 이상의 마리오네트가 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서슴없는 범법 행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재판 거래를 통해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2020년 10월 이재명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처벌 직전까지 갔던 것을 뒤집었습니다. 아, 내가 1심 판사한테 180억을 썼어. 그런데 2심 판사는 씨알도 안 먹히다라. 이것이 김만배의 말입니다. 2심에서 씨알도 안 먹혔던 것이 어떻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을까요? 판결 전 로비스트 김만배가 비타 500 음료박스를 들고 권순일 대법관을 8번을 찾아간 후에 뒤집어졌습니다. 이후 대법관을 그만둔 권순일은 김만배의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매월 1,500만 원, 연간 2억 원의 상당의 고문료와 별도의 급여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판결 전 쌍방울을 전담해 이재명의 심부름하던 수아, 백종선은 여기저기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권순일에 약쳐놨으니까 문제없을 거라고. 김만배한테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권순일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대한민국의 유례가 없는 이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거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백종선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심플합니다. 족보도 없는 정치의 족보도 없던 이재명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성남시장이 된 후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1공당 공원화 작업을 하다가 만난 로비스트 김만배와 서로를 비호해가며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통진당 사건, 그 다음에 상대 후보 비방 사건, 상대 후보 매수 사건 등 이재명의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를 해결해 준 사법 리스크 해결사가 바로 김만배입니다. 이 김만배와 의기투합해서 정치자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대장동 사건입니다. 그 전에 사업자였던 나무기 잘리고 김만배가 이 사업권의 주도권을 지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재명의 비호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책에 제가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주장합니다. 저와 김만배와 짜고 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021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김만배는 이재명을 비호하기 위해서 급급했었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동업자들, 대장동 동업자들 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무기에게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는 협박까지 해가면서 이재명을 비호하고 두둔했고 감옥 안에서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김만배의 동업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김만배는 저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로 오히려 몰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저는 김만배와 통화하지 않을 때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은 김만배와 아주 밀접하게 통화하고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평소에 늘 말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 투기업자하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 백현동의 정바울 씨야말로 부동산 투기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애초에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빼버린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정진상입니다. 공무원들도 이것을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바울이라는 사업자가 수천억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재명의 권한인 용도병동의 권한을 가지고 BOR에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핵심 관계자는 바로 이재명의 측근인 김인섭입니다. 여기에 또한 김인섭이라는 마리오네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재명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공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있길래 빠져있는 상태를 확인하려고 이재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저의 공사 빠진 거 아시냐고 물었더니 이재명은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빠진 지가 언제인데 그거 아직도 몰랐냐고. 인섭 형님하고 진상이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좀 당황해했습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정진상한테 이재명한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정진상은 저한테 크게 대노하면서 그거를 왜 시장한테 물어봤느냐고 아직까지도 그것도 몰랐냐고 하면서 오히려 되레 저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할 때도 인섭 형을 하는 거니까 신경 써주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김인섭이 정바울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빠지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업자의 청탁에 다 들어주면서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부동산 투기업자하고 자기는 평생 싸웠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의 지금 현재의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붕괴할 수 있는 온갖 수법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법들을 덮기 위해 저들이 자행한 불법과 전염성 강한 거짓말들이 대한민국을 뒤덮어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의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이 등장하고 또 다른 거짓말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말이 바로 헛것입니다. 색직시공, 즉 형태가 있는 곳이 곧 헛것이죠.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짓들 헛것입니다.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놀리고 비방하고 덮어씌우고 공작하고 더는 놀랍지도 않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 우리가 지쳐서 체념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체념은 나쁜 행동을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판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아, 예. 네, 다시 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심판을 원한다면 답은 진보당과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오늘부터 제22대 총선의 본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인대표는 오늘 아침 5시 30분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서 노동자들을 만나 진보당과 윤종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거부권 통치 거부로 일찌감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단단하게 모아졌습니다. 정권 심판론이야 매번 선거 때면 의뢰 나왔던 구호이지만 이번만큼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단 하루도 이 정권 하에서는 숨쉬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절박하고도 분노스러운 마음입니다.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연합정치를 결단한 이유입니다. 길게는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역을 샅샅이 누비던 60여 명의 진보당 후보들이 눈물을 머금고 용태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보당이 가장 선명하게 정권 심판의 최선도에 서겠습니다. 민심을 담아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은 해내고야만은 강성희 같은 의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전주의 강성희, 울산의 윤종호, 부산의 노정현을 비롯해서 21명의 진보당 후보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진보당이 추천한 3명의 비례후보들은 지금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국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혜경, 전종덕, 손솔 이 3명의 비례후보들이 모두 국회에 들어와 정권 심판의 최선도에 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단호하고도 확실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신다면 답은 진보당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종섭 방탄에 총출동한 정부 그런다고 이게 마가칩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일제히 보도자료를 쏟아내면서 이종섭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영화라도 찍듯 조폭, 밀항을 방불케하며 나갔다가 전 국민의 비난과 분노에 못 이겨 다시 허겁지겁 지난 20일을 들어온 이종섭 호주대사가 일주일 동안 공무에 바빴다는 변명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간 재외 공관장 회의 일정과 내용은 원칙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던 외교부마저 지난 22일에 접견 내용을 5일이나 지나서 이례적으로 공개했으니 말 그대로 정부가 정부 기관 전체가 이종섭 방탄에 총출동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정부의 각 기관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수록 피의자 이종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심증은 더욱 확신으로만 굳어져 가고 있는데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잡고 물어보십시오. 이종섭 대사가 공무 때문에 부임 11일 만에 10시간도 넘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다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이 정말로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청에 사건 재검토 결과를 이첩할 때 작성한 공문에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간 이종섭 국방부의 숱한 주장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모두 밝혀진 진실을 감추려는 이 모든 헛된 행태들이야말로 죽은 자식 나이 세기에 불과합니다. 즉각 해임 그리고 즉시 체포 및 구속 수사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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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정재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즌2를 남발하기 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빚의 굴레에 밀어넣은 원제를 사죄하여 마땅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의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정도로 언론 추산에 따르면 약 13조 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가재정과 물가 상승 압력은 아란 것도 아는 채 흘러간 재탄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즌2를 앞세워 민주당 특위의 선거용 현금 살포 매표 행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월 3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을 확정했었습니다. 이후 전국민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재벌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재미본 공약을 재탕 삼탕하며 나라빗으로 빚잔치를 하겠다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일삼는 무책임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채워놓은 나라 국가는 다시 비게 되고 재점화되는가 했던 국가의 장기 성장 동력은 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퓰리즘을 선동하며 매표 행위에만 급급해 국가 재정을 고려한 국정철항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형태는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곳간을 허물어 지금 청년 세대들과 후대들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근세한적인 형태임을 시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 전 벌어졌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영업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였고 생존권을 위협하였고 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기마저 힘든 고통의 수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어놓은 돈으로 버티라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다시피 한 것이 문제인 정부였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문을 닫으라 했으면 국가가 나서 보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헌법정신이고 세상의 이치인데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당연하게 희시한 손실보상 적용은 끝끝내 외면한 것이 문제인 정부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지금과 똑같은 전국민 소비 쿠폰을 지급을 내걸고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무시정책에 기름을 부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돈으로 영업제한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가게를 비워도 나가야만 하는 영업비용에 대해서 고정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으면 될 일을 가지고 되지도 않은 소비 쿠폰 운운하며 국회의원이나 재벌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다 똑같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고 한 게 문재인 정부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민주당이었던 것입니다. 매표 행위 급급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헌법정신을 내팽개친 이들이야말로 오늘날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빚의 굴레에 갇혀 자영업자 부채 최대를 기록하게 된 원인 행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근원적인 이유는 코로나 사태 당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제한의 당사자들이 빚의 굴레에 빠져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극한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문제의 시발점은 코로나 사태 때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기존의 잘못된 정책과 노선에 대해 사과가 우선되어야 우리 사회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4년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를 보면 식품, 자파, 슈퍼마켓 등 식자재 업종과 약국, 병원 등 건강 관련 업종 위주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만 이들 업종은 코로나 영업 제한을 받지도 않은 업종들로서 정작 코로나 영업 제한 직격탄을 만든 외식업, 목욕탕, 레저스포츠 아예 집합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업종들이 매출은 거의 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당시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업종들 위주로만 이득을 보고 대다수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온기마저도 느끼지 못한 채 일용직,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꽃잎처럼 흩어져야만 했으며 수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외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전국민 현금 살포 공약을 남발하기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끝끝내 외면한 무늬만 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빚의 굴레에 밀어넘은 원재를 먼저 석고 대제함은 마땅합니다. 이번 25만원 살포 공약도 결국 4년 전처럼 몇몇 업종만 특수를 누린 채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 회복과는 거리가 먼 일시적 인기 영업적 정책으로서 실패로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나 재벌이나 취약계층이나 똑같이 돈을 나눠서 제대로 소비 진작이 되었단 말입니까? 국가의 재정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형태로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국가의 내일의 희망마저 허물며 오늘의 현실에 대처하라는 퍼플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당이라 말할 자격도 없다 할 것입니다. 미래를 팔아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흘러간 돌려막기 매표 공약에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상황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안과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퍼플리즘 정책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번 자신의 대선 공약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스스로 대묻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거대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하였고 이후 대선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청도 묵살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다며 지역화폐에 운운하는 형태는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행태입니다. 이제 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마치 로맨티디스트가처럼 행사하지만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내팽겨진 행태를 전국민 700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가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은 무시하고 규변화로 인한 작황부진과 농수산물 유통 개정 구조 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없이 무책임한 공격에만 골몰하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나락 곳간도 안하고지 않는 무책임한 돈풀기 정책이 현재의 고물가 사태가 진짜 원인이며 민주당은 고물가 사태의 주범임을 자인하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전국민 25만 원 살포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의 건전 재정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한 공약 개발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성 매표 행위를 통한 이시적 대중요법이 아니라 최소 4년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운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이 민생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국민을 볼모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극단적인 선동의 정치를 중단하고 서민과 진짜 민생을 돌보는 계기로 이번 총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매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또한 새롭게 재평가되고 활발하게 논의되는 민생선거가 되기를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께서는 바라고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국민에게 아웃당한 22대 총선 후보 탑5는 모두 국민의 힘입니다. 2024년 총선시민 네트워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탑5를 선정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입니다. 후보의 면면을 보면 정말 찰떡같이 공감이 됩니다. 1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외면하고 김건희 로드 의혹을 벗어나지 못한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후보 2위는 공천 직후 당선 파티를 하며 국민을 농락하고 가족회사 특혜 수주 의혹에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상군의 박덕흠 후보입니다. 그 외에도 친일 막말 정진석 후보 4.3 폄훼아 일본 해고위험수 오적인 태영호 후보 차별 차별금지법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의원직을 포기 못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팽당한 김기현 후보까지 국민의 선택은 늘 옳습니다. 22대 국회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 독재가 없는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총선 넷 온라인 투표에서 국민의 선택 또한 같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꼭 필요한 최우선 정책으로 대통령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와 정치개혁 언론의 자유 확대와 공공성과 독립성 강화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및 재생 에너지 확대 한반도 평화구축과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진보당 또한 이번 총선에서 검찰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해결 전국민 사대보험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 등의 공약으로 전국에서 21명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4월 10일 이후 바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야권위원 입틀막 하려는 류이림 언론탄압 빌런으로 등급할 셈입니까? 독재를 꿈꾸는 언론탄압 빌런은 필요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류이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동안 야권위원들의 발언을 가로막거나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시키며 파행 운영을 하더니 이젠 제대로 입틀막 하겠다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방심위의 규칙을 개정하여 발언을 경고 제지하거나 회의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 발언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엄연히 합의제기구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류이림 위원장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모양조차 보기 싫다고 나서니 그야말로 제대로 된 언론 독재입니다. 류 위원장은 본인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게 맡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과거 땡전 뉴스부터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강 까지 정말 다양한 언론 독재를 받지만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언론 독재는 처음입니다. 류이림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입을 맡기 전에 자신의 청부 민원 의혹부터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손사래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방통위 누리집에 들어가 류 위원장의 인삿말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하고 소신을 갖고 일하겠다. 부디 그 말을 지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요청에 따라 한 번 더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늘 브리핑 총 두 건입니다. 국민에게 아웃당한 국민에게 아웃당한 22대 총선 후보 탑5는 모두 국민의힘입니다. 2024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22대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 탑5를 선정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입니다. 후보의 면면을 보면 정말 찰떡같이 공감이 됩니다. 1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외면하고 김건희 로드 의혹을 벗어나지 못한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후보. 2위는 공천 직후 당선 파티를 하며 국민을 농락하고 가족회사 특혜 수주 의혹에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상군의 박덕흠 후보입니다. 그 외에도 친일 막말 정진석 후보 4.3 폄훼와 일본 해고염수 오적인 태영호 후보 차별금지법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의원직을 포기 못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팽당한 김기현 후보까지 국민의 선택은 늘 옳습니다. 22대 국회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 독재가 없는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총선 넷 온라인 투표에서 국민의 선택 또한 같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꼭 필요한 최우선 정책으로 대통령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와 정치개혁 언론의 자유 확대와 공공성 독립성 강화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한반도 평화 구축과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진보당 또한 이번 총선에서 검찰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해결, 전국민 4대 보험,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째 등의 공약으로 전국에서 21명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4월 10일 이후 바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야권이 연 입틀막하려는 루이림 다시 하겠습니다. 야권이 연 입틀막하려는 루이림 언론탄압 빌런으로 등극할 셈입니까? 독재를 꿈꾸는 언론탄압 빌런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루이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동안 야권위원들의 발언을 가로막거나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시키며 파행 운영을 하더니 이젠 제대로 입틀막을 하겠다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방심위의 규칙을 개정하여 발언을 경고, 제지하거나 회의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 발언, 폭력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엄연히 합의제 기구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류이림 위원장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모양조차 보기 싫다고 나서니 그야말로 제대로 된 언론 독재입니다. 류 위원장은 본인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과거 땡전 뉴스부터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관까지 정말 다양한 언론 독재를 봤지만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언론 독재는 처음입니다. 류이림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입을 막기 전에 자신의 청부민원 의혹부터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손사래 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누리집에 들어가 류 위원장의 인삿말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하고 소신을 갖고 일하겠다. 부디 그 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미래 대변인 유영훈입니다. 오늘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돼서 여기에 임하는 국민의 미래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논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호소드립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22대 총선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은 어느 정당과 후보가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고 내 삶을 나아지게 할지 선명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 미래는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치 혁신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시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 분열, 경제 및 안보 실패 등으로 점철된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1인 지배정당으로 전락한 거대 야당과 범법자들이 도피처인 조국 혁신단 등에 맞서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세력은 국회 권력 쟁취에 혈안이 돼 종북 세력과 범죄자, 국민 통합을 해치고 국가 정체성까지 훼손하는 사람들마저 공천해 윤석열 정부의 총공세를 취하며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청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당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순번 10명 중 4명이 범법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빠 찬스, 자녀 입시 비리로 국민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공정파괴자가 공경원이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보복을 외치며 표를 달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정당에는 반국가 단체 출신의 중복 세력들이 당선권에 배치됐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최대 200석 확보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미래가 걷고 있는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의 미래는 국민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민생살리기에 매진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여러분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바람 하나하나를 소중히 받들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내 삶의 변화를 위해 선명한 선택을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2024년 3월 28일, 국민의 미래 대변인 유용원 국민의 미래 대변인 유용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강산입니다. 시민 발목 잡는 서울버스 노동조합은 즉각 복귀하고 노란봉투법 옹호하는 민주당은 반성하라.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임금 12.7% 인상 요구하니 받아들여지지 않자 28일 새벽 4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출퇴근길 바쁜 시민의 발목을 잡는 서울버스 노동조합의 진절머리가 납니다. 왜 피해는 시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버스로 출퇴근하는 열악한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이 집단 이기주의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은 우리 당도 존중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과 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서울버스 노동자 조합 파업은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에 대한 심판의 열기가 뜨겁지만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서울버스 노동조합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여 노동자 불법 파업을 옹호하려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대표직인 중 한 명인 정치사회학자 레몽 아롱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자 장해찬, 최민희 후보가 과거 기고한 글에는 저급한 성인식과 인종차별, 아나키급 돌팔이 민간요법 외에도 문제가 될 만한 민희 대장경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북한 연계서를 두고 어설프게 짜여진 싸구려 연극 속 삼류 배우의 행태라고 표현하면서 희생당한 우리 장병들을 초계암과 함께 빠져버린 MB 악재들이라며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은퇴하는 한 언론인에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뇌피질이 화석화되었다. 추한 노년이다. 순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친구에 대한 관전평에서는 부산 출신 친구가 보자고 강권하여 이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관에 정말 의외로 아줌마들이 많았다. 깡패 영화를 웬 아줌마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아줌마들이었다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왜곡, 노인비하, 게다가 영남지역 비하까지 민주당 공천, 언론이 칭찬해야 한다고 자화자찬한 후보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최민희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불안한 모양입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에게 뜬금없이 여당 후보와의 단일화 의향을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의혹을 제기할 시간에 최민희 본인의 막말 인생이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민희 대장경이 널리 전파되기 전에 최민희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공약집 런칭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공동대표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찬희입니다. 얼마 전에 애리조나에 있는 제외동포한테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메시지가 왔는데요. 제외동포를 위한 선거 안내서가 왔는데 녹색정의당만 유일하게 정책이 함께 담긴 그리고 후보 명단이 같이 있는 그런 것으로 왔고 후보 명단도 안 온 정당도 부지기수고 거대 양당들은 명부만 보냈더라 정책이 빠져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실제 이상한 선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흠집을 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만 있지 자신들이 그래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어떤 정책을 갖고 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지금 중충적인 이 사회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는 정책선거가 실종된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정의당은 그러한 흐름에 반기를 들고 오랫동안의 연구와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정책 공약집을 만들었습니다. 울산에 가면 공업탑이 있습니다. 그 공업탑에 당시 5.16 군사구 대탈을 했던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위의 의장이 써놓은 글이 써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 공업지대의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올라갈 때 이 나라가 부자,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시커먼 연기를 반기던 시대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구의 생태계의 위기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저희의 정책 공약집은 이러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생태적 위기의 직면에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새로 짰습니다. 즉 생태적 한계 내에서 기후위기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두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함께 평등하고 함께 그 사회의 모든 과실을 함께 나누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혼신의 열정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읽어보시고 함께 우리 사회에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발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이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기후를 살리다 사람을 돌보다라고 하는 두꺼운 자료집은 인터넷 웹으로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상식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담은 아니고요. 동시에 한국사회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어쩌면 하나의 연애 편지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국사회 청사진을 만드는 정책의 향연이 되는 선거를 위해서 녹색정의당이 최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발언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세종시 여의도 국회 이전과 관련돼서 저희도 입장을 냈습니다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년사, 제가 신년사를 통해서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해서 녹색정의당이 최선두에 서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 제7공화국 구상에는 당연히 수도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수적인 판결입니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행정수도 그리고 입법은 같이 움직일 때 수도 이전은 헌법상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 이전도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원칙 없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적 고찰도 없이 표심만 자극하려고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 완전 이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로드맵이 결여된 즉흥적인 공약으로 보여진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국 대표 등 주요 정당과 언제든 협의할 자세가 녹색정의당은 되어 있습니다. 기필코 22대 국회에서 수도 이전을 포함한 새로운 제7공화구로의 개연에 녹색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색정의당 정책의 의장이고 또 서울 은평을 후보이기도 합니다. 김종민입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공약집 관련돼서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색정의당 정책공약집을 발간하며 저는 정책으로 심판하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정책공약은 수많은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압도적으로 많은 높은 점수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는 묻지마 정권 심판이냐, 묻지마 선심성 공약이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는 자신의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모으는가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밝힐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유권자들에 의해 최종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은 역대 선거 결과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녹색정의당의 정책공약은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공약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을 발간하는 과정은 저를 포함해서 진주본부장님, 장석준 정책본부장님과 30여 명의 정책위원들이 만들어낸 땀의 결과물입니다. 해당 분야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이른 기간 동안에 토론의 토론을 거듭한 결과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도 없이 수렴한 결과입니다. 또한 50여 명의 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치중심의 선거연합정당으로 녹색당과 정의당의 정책토론과 공약 논쟁의 수많은 밤을 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몇 명의 정치인들이 툭툭 던지는 공약이 아니고 몇 명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공약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시간을 비로 공약집 발간을 위해서 노동해주신 많은 정책위원님들, 자문위원님들, 본부장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공약집의 제목은 기후를 살리다 사람을 돌보다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공약의 핵심으로 기후위기와 저출생 돌봄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기후는 단순히 환경 분야가 아니고 저출생 문제 또한 단순히 인구정책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기후대책은 지구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주요한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출생 대책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이사회 불평등의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녹색정의당은 기후대응과 저출생 대책 등 녹색정의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상설 상임위를 신설하고 초당적 대책기구를 구성하며 1년의 기간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 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국민투표 등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정부, 정당,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이루는 사회적 대탑을 이뤄낼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총선에서 5가지 살림살이로 살리는 생태, 돌보는 생태, 평등한 생계, 평화로운 생존, 풍요로운 생활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교통, 주거, 농업, 먹거리, 녹색지역경제, 생태환경, 동물권 등 우리의 생태를 살립니다. 다음으로 돌봄, 보건, 의료,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 여성, 성평등, 청년, 이주민, 인권 등 우리의 생명을 돌봅니다. 그리고 노동, 소상공인, 자영업자, 조세재정, 민생금융, 공유경제 등 우리의 생계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더하여 외교, 남북관계, 국방, 자치분권, 정부행정 등 우리의 생존을 평화롭게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사법, 교육,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등 생활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녹색으로 정의롭게 이 다섯 가지 살림살이로 내일의 풍경을 바꿔내겠습니다. 공약집을 제작하면서 특별히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정책공약집 메인 일러스트인 살림살이의 풍경은 김지환 작가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 안에 녹색정의당의 정책공약과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실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과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정책공약집의 메인 일러스트인 살림살이 풍경은 김지환 작가님이 그려주셨는데 김 작가님은 녹색전원 플랫폼인 녹색오리 로고나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신 작가님이십니다. 녹색정의당의 정책공약집에 실리는 생태, 돌보는 생명, 평등한 생계, 평안원 생존, 풍요로운 생활 다섯 가지 살림살이가 묻어나는 생태와 사회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녹빛에 산과 바다가 주위를 둘러싼 풍수 사이로 노란빛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마을은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를 의미하는 도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노동자, 아이, 청년, 노인, 여성, 소수자, 이주민 그리고 동물까지 모두가 조화로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김지환 작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의 녹색정의당의 정책공약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공동선대본부장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정유연입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조건 심판이 아니라 누가 무엇으로 심판하는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보수 양당의 승리로 귀결되는 정권 심판,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심판 아닙니다. 기후시민, 소수자, 여성, 노동자, 농민,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승리하는 정권 심판이어야만 합니다. 검찰, 독재, 청산뿐 아니라 기후악당, 노동탄압, 여성차별,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하고 어제가 아닌 공정하고 평등한 내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후를 살리고 사람을 돌보는 정책, 녹색정의당의 정의로운 정권 심판 여덟 가지 우선 과제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의료입니다. 의료 대란 조장안은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지역필수 공공의료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기후입니다. 기후악당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탈액, 탈석탄으로 만드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사회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 민생입니다. 물가폭등, 민생파탄의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자영업자 부채 탕감하는 녹색정의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 지역입니다. 지역 소멸 방치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 노동입니다. 노동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 농업입니다. 농업폭이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농업민 기본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 정치입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국민주권 강화하는 제7시민공화국 개헌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과제 여성입니다. 여성차별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성별 임금 격차와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가지 정의로운 정권 심판을 통해 녹색정의당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겠습니다. 사람을 돌보고 정의로운 전환의 사회에 녹색정의당장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 대변인입니다. 오늘 일어난 버스 파업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버스 파업, 서울시 책임이 가장 큽니다. 오늘 새벽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인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12년 만에 서울 버스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파업의 가장 큰 책임자는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입니다. 준공영제 구조에서 서울시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서울시가 지불하는 기성금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협상 자리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협상안을 제시하기는커녕 협상장에 참석 자체를 불성실하게 하는 등 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이미 예고된 파업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각 구마다 알림 문자의 유무에 따라 시민들의 정보는 천차만별이었고 덕분에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는 경우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전 노동자들이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공공성을 해안다며 도리어 파업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노사 간 양보와 적극적인 협상으로 조속한 타결을 바란다며 유체 이탈을 시전했습니다. 갈등은 키우고 약자는 매도하는 비겁한 정치 행태가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나 매한가지입니다. 협상의 키는 처음부터 서울시가 쥐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허수합에 불과한 운송사업조합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서울버스노동자들의 임금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녹색정의당의 신공항 건설 중단 공공교통 확대 정책 공약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는 녹색정의당 공동선대본부장 정유현 본부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공동선대본부장이자 비례대표 후보 정유현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후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기후운동단체 탈핵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녹색 후보로서 기후위기 현장을 순회하며 이번 선거를 기후총선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시민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는 제22대 총선 생태환경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 주범이라 불리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가덕도, 제주 신공항, 지리산 케이블카 등 전국의 토건 개발 사업들을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신공항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예산으로 광학철도 체계 등 공공교통 확대에 투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기후위기 현장이자 생태파계 신공항 문제로 신음하는 세만금, 제주, 가덕도의 활동가 분들과 함께 녹색정의당 공약 지지 발언자로 함께 서 있습니다.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 생태파계 신공항 말고 우리 모두의 공공교통 강화하는 녹색정의당의 정책에 함께 손을 잡아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녹색 부대표이자 비례대표 후보 허순규 후보님 모셨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운동을 하고 계신 제주녹색당 김순애 공동운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하고 계신 희음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집행위원이자 멸종반란 활동가 오셨습니다. 전북 세만금 신공항 반대운동을 하고 계신 김미나 녹색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먼저 공약 지지 발언자로 녹색정의당 전북도당 김미나 사무처장님 그리고 제주녹색당 김순애 운영위원장님,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희음 집행위원님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세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9년 세만금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세만금 신공항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이래도 한참 못 미치고 적자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세만금 신공항 계획 부지인 수라 갯벌에서 불과 1.35km 거리에 만성 적자인 군산공항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근거리에 또 다른 만성 적자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만금 신공항 시설 규모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 허브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규모입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2,500m로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의 길이 2,745m보다도 짧습니다. C급 항공기만 취항 가능하여 동남아 등지로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며 화물 전용기에 이착륙도 불가능합니다. 비행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기장 수는 고작 5개에 불과합니다. 세만금 신공항 사업 부지인 수라 갯벌과 인근 영양 권역은 수십 종의 멸종 2기종을 비롯한 소중한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마지막 생명의 터전입니다. 수많은 철새들의 핵심 기착지 및 월동지로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지역 중 하나입니다. 국토부 스스로 밝혔듯이 36종 이상의 법정 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조류의 경우 31종의 보호종을 비롯한 159종 약 16만 개체 이상의 사업 16만 개체 이상이 세만금 사업 부지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기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만금 신공항은 세만금의 마지막 남은 수라 갯벌마저 파괴하게 됩니다.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블루카본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를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며 탄소 흡수원인 갯벌에 대한 보전과 복원은 이미 국가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만금 신공항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세만금 신공항 사업은 군산공항의 제2활주로 건설이라는 군산 미공군의 오랜 수건을 세만금 국제공항이라는 전북 도민의 수건 사업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민간공항도 경제발전을 견인할 국제공항으로서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갯벌을 파괴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학살하는 세만금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세만금 신공항 백지와 공동행동 제주의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제주도 예산과 맞먹는 사업비를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에 사용해야 합니다. 2015년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예상 사업비는 4조 8,70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사업비가 6조 8,900억으로 2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제2공항 사업이 착공되면 또 어떤 변수로 사업비가 증가하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돈 먹는 하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제주에 필요 없습니다. 공항 사업비로 기후위기 최전선, 제주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교통 예산 확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도민들은 제주도민들은 제주 제2공항 반대합니다. 도민 여론의 추이를 보면 2015년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발표 당시 70%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오버투어리즘의 폐해가 극심해지고 도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반대 의견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여론조사로 도민들의 뜻을 결정을 하고 도민들의 뜻을 파악을 하고 그 뜻에 따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 의뢰했고 두 여론조사 모두 제주도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은 자가 바로 원희룡 씨입니다. 당시 제주도지사였고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인천 계양을 출마자인 원희룡 씨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속 제주도는 추진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은 추진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원희룡 씨는 2024년 총선시민 네트워크가 선장한 최악의 후보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의 뜻을 민의를 거스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 측면에도 제주 제2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두 번의 보완 요구와 반려 등 3수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만큼 평가는 부실하게 되었고 제2공항 예정부지의 환경적 중요성은 큽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종달, 하도, 오조리 등 주요 철새 도래지가 있고 조류 충돌 위험성은 현재의 제주공항보다 2.7배에서 많게는 8.3배까지 높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숨골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천이 흐르지 않아 지하수가 중요한 제주여서 숨골은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숨골을 막아버리면 제주의 지하수 수위는 하락하고 해수가 유입돼서 도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처음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에서 숨골을 고작 8곳으로 기재했습니다. 시민들의 발견으로 185개의 숨골이 확인되었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수정을 통해서 숨골을 153개로 보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공항 부지 사업지 전역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고 저어세 등 9종의 법정보호조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비바리뱀 등 1급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조차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하며 있지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제주 제2공항 철회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두 개의 공항 필요 없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곧 4.3 76주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3의 아픔을 딛고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지만 강정해군기지를 비롯해서 위성 레이더 등 각종 군사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군과 국방부는 수십 년간 제주의 남북탐색구조대가 운영 가능한 공군기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레이더 시설, 방산기업인 환화 시스템의 진출, 제주는 대중국 억제기지로서 차곡차곡 군사시설을 갇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오버투어리즘으로 제주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적극적인 대책 중 하나는 항공 수요를 관리하고 신규 공항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그 즉각 철회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마치 부산, 울산, 경남 지방에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흔들어 보여줘야 할 알이 큰 다이아몬드 반지 같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계획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에 확정 고시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도 그랬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습니다. 해외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에 있어 낙제점을 받았음은 물론 이례적으로 국토부조차 그 위험성과 환경적 부적합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백년숲이 있는 산을 폭파시키고 그 잔해로 바다를 메우겠다는 발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생태계가 망가지든 말든 지역이 망하든 말든 숱한 사고로 누가 죽어나가든 말든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듯 더욱 무지막지한 카드를 연달아 꺼내놓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행해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3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수립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기본계획을 버젓이 고시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사업은 2029년 완공 목표 단 5년 만에 공항건설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 해에만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고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 안전관리가 되지 않은 공공구조물 때문에 그리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비 또한 없어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너무 많은 이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2025년 10월에 끝나는데 이 평가가 절반도 채 되기 전인 2024년 12월에 신공항 건설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 공항건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무지막지한 삽질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또 있습니다. 전국의 신공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감사 또한 가덕도 신공항만은 예외랍니다. 가덕도 특별법, 신공항 특별법 때문이랍니다. 저는 멸종반란의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멸종반란에 결합하기 전에 이곳의 몇몇 활동가들은 2021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졸속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을 비롯한 주류 정치 세력에 황의하기 위해 불복종 직접 행동을 했습니다. 민주당사 출입문의 쇠사슬로 몸을 묶었고 캐노피에 올라 확성기를 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당장 그 파괴적이고 기만적인 행보를 멈추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2년여에 걸쳐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물론 법정에 서서도 외쳤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활동가들이 아니라 바로 이 정부라고 죽임의 정치를 하고 있는 주류 정치인들이라고 지금 부산시청 앞에서 비와 추위를 막아줄 지붕도 없는 거리에서 매일같이 하루 종일 피켓을 드는 이들 또한 더는 죽이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을 인간과 비인간 동물, 생태계 모두의 서로 돌보는 삶을 그리고 이 삶 자체를 죽이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그리고 밀실행정 속에서 졸속적으로 발표된 기본계획 확정고시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입들을 모두 막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의 정치입니다. 이렇게 입을 틀어막는 것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입니다. 목소리를 삭제하고 나아가는 발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이 지금의 정치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정치를 허락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그 어떤 논리도 정당성도 절차도 없이 개발과 성단어를 내세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계획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땅과 바다와 숱한 생명들 그리고 우리 눈앞의 미래를 들쑤시고 파헤쳐서 쑥대밭 만들겠다는 이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신공항 건설 노동자들이야 사고를 당해도 상관없고 30년 후엔 신공항 하나쯤 물에 잠겨도 상관없으며 어차피 일어날 기후재난이니 더 잦아져도 상관없고 그저 표심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듯 내달리는 주류 정치인들의 폭주 앞에서 우리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 폭주를 멈출 다른 목소리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그 중 하나의 목소리이자 목소리의 곁으로서 단단하고 뜨겁게 서주실 것을 믿습니다. 녹색 정의당의 이번 신공항 건설 중단 공공교통 공약이 이에 대한 큰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과 제주 부산 현장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제가 신공항 건설 중단 부분을 낭독하고 이어서 허순규 녹색 부대표께서 후보 핵심 공약인 공공교통 확대 부분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 생태파괴 신공항 말고 우리 모두의 공공교통 강화하겠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보다 공공교통이 더 편안한 나라 탄소 배출, 생태파괴 없이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나라 우리의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것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생태, 환경 파괴 폭주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불도저처럼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강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한 이명박 정부나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토건 정책을 지속한 문제인 정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계속 반대해오던 환경부는 이번 정부 들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조건부 동의로 입장을 바꾸더니 지난 11월에는 시공사도 못 정한 상황에서 1,172억 원짜리 공사의 착공을 감행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열리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오대산, 치약산 등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구글임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발하겠다는 선심성 생태파괴 정책을 총선 공약처럼 홍보하기를 일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반도 전역에서 불필요한 신공항 건설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미사여고를 동원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은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처럼 생태환경에도 평화에도 시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토건, 군사주의 사업일 뿐입니다. 먼저 새만금 신공항은 독립영화 수라를 통해서도 그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진 수라 갯벌을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사업입니다. 신공항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심각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영화에도 나온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인 흰발 농개와 저어새같이 수라갯바를 사는 생명들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인접한 미군 관할의 군산공항의 확장판이며 미군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 규모 등의 이유로 민간공항으로서의 재역할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30년 넘게 매년 7천억 원을 매립에 쏟아 부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새만금 간척사업 전체를 재검태화해야 합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니라 군사의 섬으로 만들려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제2공항에 반대하는 전체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어 왔고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이와 연계된 생태파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정부와 도정의 일방적 비민주적 사업 강행이 결국 제2공항과 강정해군기지의 군사적 연계에 염두에 둔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한 듯 제주도는 최근 서귀포 탄라대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졸속으로 초소형 위성 제작을 위한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해군기지의 십수차례 미국 핵추진 잠수함들이 입항하며 우리는 과거 정부가 애써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향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생태파괴 토건 사업인 제2공항도 결국 제주도를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끌어들이며 군사화를 가속화시킬 것이 우려됩니다. 지난 선거 국면에서 양당이 지역표를 얻기 위해 비밀 행정 속에서 추진했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심각성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양당이 손을 잡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면서 묻지마 개발을 외쳤지만 그 문제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해외 업체에 의해 안정성과 경제성, 비용 편익 분석 모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해에 건설되는 공항은 지질조사의 부재로 안전성 문제가 아주 심각하며 국수봉에 100년이 넘는 동백 군락지와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 구역 등 생태를 훼손하는 비용은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허울로 예산 13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하지만 그 이익은 대형 토건 자본이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 허승규입니다. 예탄화 환경영향 면제, 여론무시, 생태학살에 가까운 환경파괴 새 대규모 공항건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들이 얼마나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묻습니다. 지역의 위기가 지속 불가능한 난개발과 온실가스 다배출 공항이 없어서인지 묻습니다. 특히나 기후재앙시대라고까지 불리는 지금 이 모든 곳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며 좌초사업으로 불리는 항공산업의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양당은 이번 청선에서도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상가들을 더 해집어 도로를 더 짓겠다는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철도도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지하화해서 그곳의 온실가스 다배출, 토원 개발을 통해 더 많은 건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지역가시민, 생태계, 무생명들 안녕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대물을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교통정책, 지역정책, 생태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녹색정의당은 새만금신공항과 제주제의공항, 제주하나우주센터 등 생태계 파괴와 군사화를 심화하는 부실건설사업을 백지화할 것입니다. 새 공항이 다 지어지면 해마다 1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항만 8개라고 합니다. 20조 원이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삽질을 멈춰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생태학살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런 생태학살 사업을 막고 과거 발생한 생태학살에 대해서도 과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며 피해지역 회복과 대살림을 위한 생태학살 재생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있는 국내공항 15곳 중 적자인 곳만 11곳입니다. 지역공항에 가보면 이용객이 거의 없어 유령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적자 가장 큰 무항공항 1년 적자만 1,000억 원입니다. 11곳을 다 합치면 6,000억이 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탄소화배출하는 공항들을 통폐합하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불필요한 국내 항공로선을 줄여가겠습니다. 대신 공항 부지를 태양광 발전과 숲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에너지 자립과 쾌적한 환경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녹색정의당은 일한 생태파계, 토건 군사주의 정책을 맡고 동시에 시민들, 지역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교통기본법 제정하여 공공교통수송부담률 목표, 자가용수송부담률 감축 목표를 명시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안전공용제를 실현하고 1만원 기후패스 도입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자가용 수요 감축을 이뤄내겠습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대자보 중심의 교통정책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경북 청송구는 3억 5천만원 예산으로 2만 5천명 인구 모두의 보편적인 무상버스 정책을 실현시켰습니다. 경북 전체로 확대해도 500억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의 260분의 1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대중교통 완전공용제와 함께 무상교통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작년 양평고속도로 노선 논란 당시에도 본질은 어떤 고속도로 건설로선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자가용 중심의 국가사업과 토건사업을 중단하고 철도 노선의 확대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동수단 중 가장 탄소배출이 적은 광역철도의 연결망을 확충하고 광역철도와 지역공용버스 환승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접근선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수요율을 공공교통으로 부서하여 탄소배출과 도로 체증을 해결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최근 이런 교통정책과 함께 생태학살 처벌, 지역순환경제법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역정책 생태환경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런 정책들로 자가용 비행기보다 공공교통이 더 편한 나라 탄소배출 생태 파괴 없이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나라 기후와 생태를 살리고 사람을 돌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여기 참석하실 활동가 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생태와 생명을 지키고 진정으로 지역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현장에서 고민하는 기후시민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제대로 들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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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 총괄본부장 강민정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발행과 점점 정부와 의사 사회에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의료개혁을 위해서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더불어민주연합회에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좀 전반적인 어떤 원칙들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좀 구체화시켜서 필수 의료라든가 공공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더 구체화한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저희 더불어민주연합회 후보이신 김윤 후보님 그리고 허소영 후보님 그리고 정수연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 상임 대표 의료개혁 특위 공동위원장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정윤범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 차장님과 최지원 대외협력국장님 두 분이 같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연합회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황순식 본부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민의당정 4자 의료개혁협의체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제안을 다시 한번 촉구함과 함께 거기서 논의해야 될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정상화입니다. 의대중원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과의 강대강 대치를 유도하며 숫자에 갇힌 정쟁에 몰두했습니다. 의사들도 환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밀실에서 진행되는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인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동의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에 다같이 몰빵해야 합니다. 의대 중원분 2,000명의 82%가 비수도권에 배분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지역의 필수의료의사가 저절로 늘어나서 더 이상 서울로 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응급, 분만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도 중단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만 의사가 많고 서울이 아니면 의사가 부족합니다.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에 큰 종합병원이 없으면 응급실 뺑뺑이 원정분만 소화진료제라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2025년 의대 증원에 맞춰 입학한 학생들이 전문의로 병원에 나서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중심의료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의과대학 대학병원의 지역필수의료책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시공구를 필수의료를 1시간 이내 이용하는 의료생활권으로 묶으면 모두 60개의 진료권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경증질환이 아닌 중등증질환의 자체 충족률이 60% 미만인 의료취약지는 34개, 거의 60%에 달하고 여기 의료취약지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전국민의 4명에 1명인 1,300만 명에 달합니다. 전국국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진료권을 선정하고 지역 내 민간병원, 공공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필수의료책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진료권이 60개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어디가 의료취약지인지는 오른쪽 판넬에 보시는 붉은색 영역들이 의료취약지이고 의과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된 결과를 보시면 대학별로 의료취약지를 담당하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필수의료책임제를 통해서 중증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지역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면 지역필수의료를 살림과 동시에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필수의료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 대학병원, 지역병원의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필수의료책임제에 참여하는 의과대학, 대학병원, 지역병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대학병원이 지역병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수 전공의의 파견 비용 등은 건강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의료취약지의 작은 병원을 큰 종합병원으로 확충하는 데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 5년간 총 10조원을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하여 지역필수의료책임제에 참여하는 의과대학, 대학병원, 지역병원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수, 의료격차, 지역의료 이용의 개선 정도 등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허서영 후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비례대표 후보 허서영입니다. 셋째, 지역수가보상을 확대해 적용하겠습니다. 지역필수의료책임제를 시행하는 대학병원과 지역내 상급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지역응급, 중증, 소아, 분만 분야의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료분야별 전문의 최소 고용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한 병원에 한해서 인상된 숙가를 지급하되 지역별 의료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의 응급, 심뇌혈관, 분만, 소아센터를 지정해 의사인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외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숙가보상도 함께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 공공병원이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책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사제 양성과정에서 장학금, 지역정착금, 해외연수 네트워킹 및 연구활동 우선보장 등의 제도를 마련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의과대학, 대학병원 하나를 세우는 것만으로 지역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의대, 공공병원, 지역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지역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의사도 국민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힘겨루기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지역필수의료, 공공의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연합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연합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저희는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각 정당들이 모두 다 출정식을 진행을 하고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그런 날 저희 일찌감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출정식을 하고 25일 공간장회의를 핑계로 해서 사실상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급거 귀국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간장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교부 청사 앞에서 더불어민주연합만이 유일하게 이종섭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의료개혁과 관련된 기자회견 역시 단지 일회성 정책 제안이나 기자회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그런 자세와 능력을 가진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제안을 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더불어민주연합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서 다른데 돌아보지 마시고 더불어민주연합의 활약을 꼭 관심 가지고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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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에 영상의 두 개 정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화를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사과가 만 원이다 한 알에 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검증을 해보려고 지금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민생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대파값이나 사과 한 알값으로 민생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진정성이 있는 논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단위를 얘기하다 보니까 나누기 해서 얼마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예요 농담처럼 그런데 어저께 제가 전통시장에 가서 두 달을 2,500원에 두 달을 사신 거구나 두 달을 샀는데 아르기 얼마일까요? 5,000원에 그러면 15개 대를 샀으니까 뭐 한 뿌리에 얼마일까요? 뭐 이런 퀴즈를 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모두 사실은 농담삼아 했던 일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농담을 다큐로 받았다고 할까요? 온 정치인들이 결국은 여당을 공격하는 이슈로 사용을 하는 이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들 이제 마트에 가서 살림하는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파 한 뿌리 발언이 농담이었다는 이수정 후보 파탄난 민생이 장난입니까? 국민의힘 수원 정 이수정 후보가 계속해서 물가고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삶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후보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파 한 뿌리 발언이 농담이었고 SNS에 올렸던 대파 격파 영상도 장난이었다며 농담을 다큐로 받는다라고 투덜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 속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우리 국민의 삶은 시시덕 될 수 있는 농담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다큐 그 자체입니다 이수정 후보는 대파 격파 영상에서 국민께 신경질을 내더니 이젠 파탄난 민생이 장난거리, 웃음거리로 보입니까? 또한 이수정 후보는 대파 값이나 사과 하나 값이 민생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진정성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수정 후보의 민생 인식에 경악합니다 대파, 사과, 양배추 등 기본 식자재가 민생과 직접 연관이 없다면 무엇이 민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민생이 아니라면 이수정 후보는 왜 출마했습니까? 국민의 삶을 무시하고 조롱하려고 출마했습니까? 아니면 늘 그랬듯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출마했습니까? 민생의 민자도 모르고 민생을 농담거리로나 삼는 이수정 후보의 공천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민생을 무시하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수정 후보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수정 후보는 지금 당장 수원 시민과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이어서 다음 브리핑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대문구 갑에 출마하려면 현직 구청장의 아들을 채용해야 합니까?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의 아들이 서대문구 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의 의원실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의 아들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서대문구 출마를 시사하던 당시 인 위원장의 수행실장으로 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서대문구 갑에 출마하려면 현직 서대문구 구청장의 아들을 채용해야 합니까? 이 구청장의 아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어떻게 그렇게 쉬이 구직을 한 것입니까? 누가 봐도 아빠 찬스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아빠 찬스로 청년 세대에게 박탈감을 주려고 합니까? 현재 국민의힘 소속의 부산 사하구청장이 구청 지원을 받는 지역단체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헌 구청장도 정치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아들이 돕는 이용호 후보를 도울 것입니까? 서대문구 구민들이 이 청장의 정치중립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헌 구청장은 아들의 이용호 후보 보좌진 채용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4월 10일 총선을 아빠 찬스로 얼룩지게 만든다면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정의단 녹색정의단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욕설 유세 관련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첫날 유세를 욕설로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저질발언입니다 며칠 전 야당 대표를 막말대장이라고 하고 바로 어제는 반명교사로 삼고 국민 눈높이서 말조심하자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이 선거 첫날 단 한마디로 막말 경쟁에서 압도적인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 윤리강령을 준수하라는 1조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2조의 품위 유지 의무입니다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수백 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이끄는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정치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공개석상에서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고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막말을 일삼는 저질정치에 발을 담그지 않고 정권심판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위 대변인 신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입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한동훈 위원장님 저급한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 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거친 언사는 귀를 의심케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거친 말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품이 마저 내버리기로 하였습니까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지만 합리적인 농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하십시오 욕설에 가까운 저급한 표현을 서슴지 않는 정치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강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고서 불과 하루 만에 한 위원장 스스로 약속을 깨는 것입니까 개운운하는 거친 말이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입니까 이런 저급한 정치가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께 묻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비석어로 상대를 비난하는 정치는 과연 무슨 정치입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민께 절망만 주는 언사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동하입니다 오늘 입장 발표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서대문 구청장 아들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이용호 후보는 서둘러 답해야 한다 현직 서대문 구청장의 아들을 자신의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서대문 갑의 청년들과 주민들은 지금 이용호 후보에게 묻고 있다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의 아들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수행실장으로 채용되었다가 이어서 서대문 갑에 출마하는 이용호 후보의 비서관으로 채용됐다 두 사람 모두 서대문 갑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다 누가 봐도 현역 구청장의 아버지의 영향력 즉 아빠 찬스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특히 이용호 후보는 이성원 구청장의 아들 채용 목적이 선고용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서대문 갑 지역을 잘 알며 정치적 소양이 있는 청년이 그 한 명 뿐인 것은 아닐 텐데 왜 굳이 현역 구청장의 아들이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불공정 채용을 넘어 구청장의 아들을 매교로 한 관권 선거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이성원 구청장은 3월 초에 시민들이 모인 행사에서 국회의원은 선수가 끝발이고 선수가 높을수록 일을 잘할 수 있다며 지역에서 다선에 도전하는 자당의 후보들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1년의 사태에 미심쩍은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와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용호 후보 측은 명확한 해답을 내놓고 잊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두 번이나 국회의원으로 선택한 남원 임실 순창 주민들을 일찌감치 내팽개치고 재선을 향해 떠돌다 서대문에 동지를 튼 이용호 후보는 현직 구청장의 아들을 비서관으로 불공정하게 채용한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이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등재대에 대한 국민의 미래 논평이 있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케시마는 선동 창바이산에는 침묵 백두산의 중국명 창바이산이 28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번 등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백두산보다 창바이산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게 쇠쇠 발언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된 데 대해 정말 굴욕적인 참사라며 맹비난했던 것과는 사뭇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의 이번 중국의 쇠쇠 발언은 중국 관영 황고시부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에서 연일 대석트필되고 있고 리짜이밍 이 대표의 쇠쇠 발언 영상은 좋아요 40만 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표를 칭찬한 댓글도 2만여 개가 달리는 등 중국 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당이 대표라는 분이 방탄국회 야욕에 눈이 멀어 정부에 대해 묻지마 비판을 하다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복이 한프로 김치가 파우차이로 백두산이 청바이산으로 둔갑해도 그저 웃으며 쇠쇠해야 합니까? 이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모욕한 발언에 대해 사죄하십시오 2024년 3월 28일 국민의 미래 대변인 유용원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용혜인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이번에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물가고 민생고로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호소 앞에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민생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대파 한단, 대파 한 뿌리 같은 이야기로 국민들 마음 천불나게 하는 이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들, 서울에 몇 채씩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부자들 기득권 세력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수십조짜리 감세 혜택은 경제살리기고 평범한 서민들과 노동자들, 호주머니에 25만원씩 지원하는 건 인플레이션이니 만국적 포퓰리즘이니 하고 떠드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돈 쌓아놓고 사는 이들에게 더 퍼주는 것은 괜찮지만 호주머니 메말라가는 서민들에게 장사 안 돼서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에게 잠깐의 버팀목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조차 안 된다라고 잡아떼는 이들을 보면 그들이 누구의 편인지, 누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과연 부자정당 그리고 재벌정당답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황을 뻔히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 또한 위험합니다 대안이 없는 이들의 그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은 그저 참으라 그리고 견뎌라 라는 말일 뿐입니다 대안이 없는 정치야말로 민생을 모르는 정치이고 미래가 없는 정치입니다 바로 그들이 새로운 미래이고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입도 뻥끗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자칭 개혁정당 그리고 진보정당들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두고 선거만 되면 나오는 그 양반의 오랜 버릇이라고 혹평했습니다 4년 전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서 선별지금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전 대선 경쟁자로서 목리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민생경제의 위급함이 농담처럼 들렸던 것입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돌아야 경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꾸준히 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이 감소해서 현재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경제주체별 GDP 성장기여도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은 정부 적자를 감수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비상상황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실질 GDP 성장률 각각 2.6%, 1.4%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몫은 각각 2.5%, 1.4%포인트로 GDP 성장률에 기여하는 절대 비중을 내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대외 여건이 악화하거나 불투명할 때는 내수 진작을 통해서 성장률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정부 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는 0.7%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극락했습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랜 버릇 따위가 아니라 경제회복을 위한 생산적 투자 그리고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한 처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경제는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 갭 상태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모든 자원이 정상 투입됐을 때 달성할 수 있는 GDP보다 실질 GDP가 낮다면 이를 메우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경제 운용의 기초고 또 상식입니다 정부 여당의 인플레이션 타령도 또 다른 공포 조장에 불과합니다 돈이 시장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정부는 도대체 왜 재정을 지출하고 시장에 개입합니까?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국가의 복지축소 노동자 임금 삭감을 위해서 동원하던 그 낡은 논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의 주요 정치인이란 분들이 답습하실 겁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것이 정말 걱정된다면 6년간 89조원 부자 감세 역시 정부가 거들 돈을 걷지 않고 시장에 풀어버린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로 물가 인상의 요인일 뿐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작황의 불황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물가는 이미 올라 있습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선거용 농산물 반짝 세일이 아니라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구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소득을 갈망합니다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의 정부지원금은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대판단 875원 세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실질적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님 민생회복을 위해 그리고 내수진작을 위해 그렇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물가구와 민생구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국민들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시겠습니까 김종민 대표님 어느새 범민주진보진영이 단결해야 된다라고 하셨던데 민생경제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위해서도 단결해 주십시오 새로운 미래가 국민의힘과는 다른 미래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도입이야말로 이번 총선에서 반윤석열 민생연합의 핵심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그리고 개혁신당에게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해서 범야권의 힘을 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그 결과는 결국 민생회복이어야 합니다 부디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으로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싸웁시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위인 설관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위인 설회는 처음 봅니다 지난해 7월 9월 외교부와 국방부 방산수출 관계망 회의 때 제외 공관장은 귀국하지 않고 모두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다음 달 22일 연례 공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도 6개국 대사를 별도로 서울로 불러들인 것이 총선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 위인 설회한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방산회의인지 방탄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사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면서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사를 파렴치한 해외 도피자로 전락신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 누구에게 치욕 운운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사람은 이 대사가 아니라 졸지에 자식을 잃은 그런데도 죽음의 진실조차 알지 못하는 최상병의 유가족입니다 공수처 수사는 얌전히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부를 것입니다 혹 호주로 다시 도망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면 당장 포기하십시오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 미래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오늘 박은정 배우자 정관예우 22억 수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정관예우 떼돈의 실체가 22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는 다단계 4기 사건 회사 대표로부터 22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수입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관예우 22억 원의 실체는 조국 대표가 박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을 뻔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비상식적인 거액의 수입료를 모르지 않을 박 후보는 아마도 조국 대표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릴 것으로 추측됩니다 불과 9개월 전 조국 대표는 한 토크쇼에서 정관예우라는 용어는 잘못되었다 정관범죄 정관비리라는 용어가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조 대표와 박 후보가 정관비리 22억 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어떻게 논의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거액 수입료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보여준 뻔뻔한 위선이었습니다 박 후보의 배우자가 불과 1년 전에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는 주부와 노인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부와 노인 등 서민으로 이루어진 회원 10만여 명의 사기를 쳐 재판을 받고 있는 회사의 편에 섰습니다 서민을 배신한 대가가 자그마치 22억 원이었던 겁니다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 22억 원이 고스란히 정관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조 대표는 박 후보자 가족의 정관비리 22억 원과 서민 배신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을 배척하고 서민을 배신한 것이 조국 혁신당에 가고자 하는 길입니까? 국민은 묻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4년 만에 어게인 조국 사태가 시작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기어코 다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멈추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국민의 미래 대변인 이준우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군보단 대변인 이민찬입니다 민주당 공영훈 후보 관련 논평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꼼수 중여 민주당의 국민 무시공천을 심판해 주십시오 투기 전문가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공영훈 경기 화성을 후보는 지난 2017년 서울 성동구 재개발 지역 다가구 주택을 11억 8천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 후보가 이 주택을 전부 임대한 걸 보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명백한 부동산 투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4년 뒤 벌어진 일입니다 공 후보가 지난 2021년 군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이 주택을 증여한 겁니다 그것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다급히 증여한 걸 보면 규제를 피한 꼼수 증여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 후보의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자신이 은퇴 후 살기 위해 재개발 지역 주택을 매입했다면서 4년 만에 증여한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몰랐다는 해명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현대차에 몸담고 있던 공 후보가 재개발 주택 매입 뒤 인근 지나...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몸담고 있던 공 후보가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현대차발 부동산 호재가 생긴 것도 단순한 우연입니까? 공 후보의 성공한 부동산 투기로 20대 아들은 30억 원대 벼락부자가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2030 세대에게는 박탈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실물경제 전문가라고 추켜세운 공 후보가 알고 보니 투기 전문가였다니 참담합니다 부동산 투기 전문가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국민 무시 공천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judgment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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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is 이제 Plat입니다 무회복지이 rahat 고맙습니다 보내고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미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정혜림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님께 드리는 청년의 편지 조국 대표님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바쁘신 것 같아 편지 형식으로 대신합니다 저는 조 대표님이 말한 개천에 사는 가분계 가재, 붕어, 개구리 청년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개천에서 살아남으려 밤낮으로 노력하며 오로지 제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바라는 세대입니다 부모가 누구든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공정한 시합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님 청년들의 이러한 소박한 바람이 조 대표님께는 무리한 요구입니까? 조 대표님의 따님은 입시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청년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마치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엇이 떳떳한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 대표님은 대학 교수 시절 입시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서울대의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져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복하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억울한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님이 사모펀드 등으로 돈 많이 버시지 않았나요? 조국 가족분들은 조국 사태 이후 거의 소득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에 신고된 조 대표님의 재산은 53억 7,745만 원 4년 전에 비해 고작 2억 6,5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조 대표님은 14명 이상 정경심 전 교수님은 18명 이상의 초호화 변화인단을 꾸렸습니다 4년 동안 가족 모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32명의 변화인단을 겨우 2억 6,500만 원에 선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 대표님 가족이 각종 이벤트와 광고 영치금 후원 등으로 거둔 돈으로 변화인단 비용을 치르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가분계 청년은 이런 부모를 둔 조민과 조원이 너무 부러워 눈을 질끈 감아야 했습니다 두 청년을 자녀로 둔 조국 대표님 저희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허위 스펙을 만들어줄 부모가 없고 시험도 대신 치러줄 부모가 없을 뿐입니다 이게 저희 청년들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느껴야 했던 박탈감과 좌절감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불공정은 여러분의 잘못도 여러분 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가분계를 짓밟고 개천에 독차지하려한 어느 탐욕스러운 어른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우울해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입니다 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답해 주십시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청년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조민은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정혜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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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MBC 대파보도 심의 총선 언론 길들이기입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을 보도했던 MBC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고 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미세먼지 보도로 트집 잡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다시 정부의 후견인이 되어 언론 탓, 언론 탄압을 시작하려는 겁니까 22일 기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한 15건 가운데 법정 제재한 10건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되었을 뿐 선거와는 무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니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심기를 지키는 편파심의위원회라 비판받는 것입니다 이제 대파 가격 보도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니 총선의 뜨거운 쟁점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일 대파 논란이 거센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전혀 모르는 듯한 몰지각한 언행이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언론 탓을 하려 들지 말고 원인을 찾아 반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꼼꼼한 민생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분노한 국민 여론을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리려는 무리수를 계속 둔다면 국민의 분노가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 대변인입니다 방영환 열사 택시회사 사장의 징역형 재질에 비해 가볍다 작년 가을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월급제 시행을 외치며 분신한 고 방영환 열사에게 온갖 괴롭힘과 폭력 협박을 일삼던 택시회사 사장에게 법원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판결하였습니다 그 죄질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열사가 일하던 해성훈수의 사장은 불법적인 도급 방식 등으로 노동자를 착취하였음은 물론 노동조합을 건설한 방영환 열사를 노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욕설, 협박, 폭행은 물론이고 노동시간과 배차 등 회사의 업무를 동원하였으며 도리어 방영환 열사가 직원을 폭행했다는 허위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영환 열사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게 행한 폭력 등 기타 범죄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면 알수록 끔찍한 악의와 탐욕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법원의 양형 이유가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해자는 방영환 열사의 죽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징역형 판결은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그 죄질과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태도 결과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1년 6개월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폭력 착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불법 노동행위 부당 노동행위가 판을 치는데도 노동자들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노동탄압 윤석열 정부를 정의롭게 심판할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매우 가까운 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랜 기간 빈소를 차려야 했던 고방영환 열사 열사의 명복과 안식을 머리 숙여 빕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신주호입니다 오늘 양문석 후보의 자녀 편법 대출 관련한 논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잇직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잠원동 아파트 취득 당시 새마일 금고에서 채권 최고액 1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가 장려라고 합니다 양 후보의 재산 공개 내역의 장려는 채무 11억 원과 예금 15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양 후보의 장려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의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해명했지만 사회 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을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대학생 자녀의 이름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양 후보는 국민 눈높이의 어긋난 편법을 버린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지려하십니까? 막말의 망언을 일삼았던 양 후보는 일반 청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금액대의 대출을 20대 자녀에게 편법으로 받게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송구하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양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